살아라, 하늘 아래, 꽃 피는 강사 여긴 아침마다 이러고 있죠? 저녁에 또 이러면 그냥 여기 눌러 살까 봐요 결정되면 빨리 얘기해줘요, 전세금 빼게 시끄러워서 못 주무신 모양입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실래요? 오늘 의료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? 오전이요, 오후요 선두 제자리에 제자리에 서 아침 구보 마친다 신속히 내무반으로 해산 해산 뒤로 돌아, 뒤로 돌아 오전 오후 다요 어떻게 됩니까? 고맙습니다 toch... ениеинг까 parler 잘 과 ok 감사합니다.